진룡우 최군규 김명국 세 분이신데요. 기령원님께서 대표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대단히 기령원님께서 이제 꼬막 연예인고 분 그 수상을 위해서 죄를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국수답게 죄를 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네 세 분 함께 죄를 담고 계신다. 최군규님 먼저 기령원님께 저희가 5년의 인상 16개 대한민국 문화기술대상으로 함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선의 인생들도 많이 해주셨구요. 감사드리구요. 혹시 같은 내용의 트로픽도 준비했습니다. 주행기를 원해 하시구요. 꽃다움을 더 가지고 오신 분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꽃다움을 함께 받아주시기 바라구요.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수상소감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분 함께는 차리지 마시고 어서 오세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구요. 네 우리 모범 연예인으로서 선후배의 큰 귀감이 되는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우리 기령원씨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정해주신 연예정도 신고사와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너무나 어려우신데 힘내시구요. 내년에 보다 좋은 작품 최선의 연기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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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병동씨 네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지구상에 아픈 어린이들이 없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연기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어서 저는 끝집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500M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상을 주셔서 참 쑥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보면서 진짜 영광을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좋은 작품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